에이아이 저는 진짜 다 안 고르죠? 전투기 열어봅시다 이거를 미세 컨트롤로 맞춰야 된다니 말이 됩니까? 지금 미사일을 안 맞고 탈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투맥 처치 다른 애들 어디 있을까요? 저 못 죽이고 작은 헬기는 사람을 잡는 거에 특화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감이 안 왔나봐요 성공기 얘네들은 다 죽었니? 아까 있드만 아까 잘 있드만 어디다 숨겨놨어 긴장 나와 예전에는 저 못 잡는 거에 특화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못 잡는 거에다 오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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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